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키치크치크기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게임 뉴스입니다. 사이버펑크가 계속해서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제쯤 잠잠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사이버펑크 이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펑크 인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이버펑크는 1인칭 시점 게임입니다. 물론 자동차나 오토바를 타면 3인칭으로 시점을 바꿔서 운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면 완전히 1인칭 게임이고 게임 속에서 자신의 캐릭터는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3인칭 게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유튜브 시니글이 올린 영상에는 사이버펑크의 주인공 브이가 3인칭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만들고 포스팅한 거라 많이 부자연스럽고 수정된 부분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이버펑크에 3인칭 옵션이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도 꽤 인상적입니다. 사이버펑크를 시작하면 내 캐릭터를 만드는 게 처음 임무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캐릭터를 볼 수가 없으니 답답하거나 아쉬움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3인칭 시점이 된다고 하면 내가 몇 시간에 걸쳐 애지중지 만든 내 캐릭터를 직접 보면서 게임할 수 있어서 더 재밌겠네요. 여러분 중에서도 사이버펑크가 3인칭 시점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음 이번에는 사이버펑크의 저장 사이즈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저장 파일이 크기가 8MB이 넘어가면 영구적으로 깨지고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GOG에서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한 아이템을 조금 모으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버펑크에서는 아이템을 모으고 그 모은 아이템을 이용해 새로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제작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게임 초기에는 그냥 구하는 무기도 충분히 좋고 무기 제작을 하려면 일정 수준 레벨업이 되어야 하니 초반에는 별로 사용을 안 하겠지만 일단 이 게임은 아이템을 많이 모으면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란 것 하지만 이 글에 따르면 저장 파일이 8MB이 되면 부서지고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며 사이버펑크의 이에 대한 대답으로 파일 사이즈의 제한이 앞으로 있을 패치를 통해 더 커질 수 있지만 부서진 파일은 그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아이템을 만들고 싶다면 더 많은 아이템을 모아야겠죠? 그러면 내 저장 파일도 크기가 커지겠죠? 저장 파일 크기까지 신경쓰면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니... 이게 지금 모든 플랫폼 이야기는 아니고 PC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CDPR에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 캡쳐된 화면을 통해서는 게임을 계속하려면 오래된 저장 파일을 사용하던지 저장 아이템과 제작 아이템의 양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세요. 라고 CDPR로부터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 나중에 패치로 이 파일 제한이 사이즈가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 8MB이 한계인 듯 보입니다. 다음 사이버펑크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사이버펑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버펑크 2077은 근 9년에 걸쳐 개발된 게임으로 게임이 개발되는 동안 엄청난 광고로 게이머들에게 큰 기대를 주었지만 정작 출시가 되자 그동안 말해왔던 것에 너무 못 미치는 상태로 게임이 출시가 되었고 심지어 출시 타겟 콘솔인 PS4와 Xbox One에서는 성능 문제 또한 보여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는 이례적으로 구매한 고객들에게 전면적으로 환불을 해주고 더 나아가 소니는 사이버펑크를 판매 리스트에서 빼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니처럼 판매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게임의 설명란에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문을 추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런 일이 생긴 12월 초 이후 회사의 주가는 41%가 떨어졌으며 회사 대변인은 더 타임즈가 요구한 질문 리스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 내부에서도 개발자들과 경영진들과의 회의를 통해 개발자들이 게임의 비현실적인 마감 시간과 잘못된 약속들에 대해 임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사이버펑크의 앞날이 더 어두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샤바의 변호사들과 투자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재정적 혜택을 얻기 위한 허위 진술을 고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이버펑크의 경영진들은 출시 전 2017년 사이버펑크가 출시될지 말지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걱정마라 사이버펑크는 엄청 크고 스토리 기반의 게임이 될 것이다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지불하는 만큼 얻게 될 것이다 로부터 시작해 투자자들 앞에서 게임의 준비 상황을 부풀려 기대감을 주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버펑크의 경영진들은 게이머와 개발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등을 돌려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듯 보입니다. 출시 후 이 경영진들은 앞으로 사이버펑크를 고쳐서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되찾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환불을 신청했던 많은 게이머들도 게임이 고쳐지면 다시 플레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지금 겪고 있는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에 걸친 업데이트를 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에 반해 많은 사람들이 내년 2월까지 고치기에는 지금 보이는 성능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자본과 인력이 드는 문제인데 투자자와 개발자들에게도 신뢰를 잃어버린 경영진들이 이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 게임이 마음에 들어서 하루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CDPR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내년 2월에 출시될 패치들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이버펑크의 문제가 점점 커지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모습입니다. 출시 전 부풀리기가 너무 심했고 투자자들 앞에서 앞뒤 안 가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돌아갑니다 등 많은 거짓 정보를 흘렸는데 결국 출시 후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져버렸네요. 분명히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을 겁니다. 손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이 상황이 고소가 들어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그래서 그동안 CDPR이 해왔던 말들을 다 믿었더라면 출시가 된 후 이런 상황을 보고 CDPR을 고발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하루빨리 고치라고 기다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체크체크체크 기이야 체크체크 체크체크